눈 떠 눈 떠 눈 떠 사물성이 이렇게 편하니까 뭘 하겠나 눈 떠 눈 떠 빨리 편안하게 해 눈 떠 아까보다 되지 아까보다 되지 22번 호흡을 찾아 호흡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다리에 통증을 싸보면 바로 당황해서 그냥 코로 마시게 되고 몸 상태가 에세션 훈련을 소화해낼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거기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 참아 찾아 찾아 그냥 나가 네 이보라가 숨 쉬는 방법을 찾아란 말이야 사들려도 못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보다 됐잖아 다시 마스크 물 채워봐 아 아까보다 되지 22번 호흡을 찾아 눈 더 크겠다 좌우님이 꼬부틱으로 변했습니다 눈 크겠다 찾아 손 떼자마자 그 느낌을 찾아 입으로 숨 쉬는 거 아까보다 아까보다